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은행이 0.5% 빅스텝을 하고 난 이후에 영컬족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서 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1.75에서 2.25로 올렸었죠. 지난 7월 13일 날 말이죠. 이는 6%로 오른 한국의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를 찍으면서 기준금리를 1% 올려야 된다는 주장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1% 올리는 걸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는 한국이 현재 2.25인데 미국이 1.75에서 1%를 올려버리면 2.75가 되는 무려 7월달에 7월 말에 0.5% 금리 격차가 생기는 대충격이 벌어지는 거죠.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3차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2.25가 되어 있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가 베이직 스텝으로 3차례 다 올릴 거다. 그저 연말이 되면 3.0 정도를 만들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지금 2.25인데 한국은행이 3차례의 기준금리 회의 모두 최소 0.5%씩 올려서 전부 다 픽셉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연말에 3.75%의 기준금리를 갖게 되는 거죠. 미국은요? 미국은 7월달에 1.75에서 1%를 올리면 2.75가 됩니다. 2.75가 되고 난 이후에 미국 또한 나머지 3번 동안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0.25%씩 올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0.5%씩 올립니다. 그러면 미국이 2.75에서 0.5%씩 3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4.25 되는 거예요. 한국은요? 한국 3.75, 미국 4.25, 그냥 0.5%의 기준금리 격자가 계속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닥칠 현실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를 찍었는데 아마 올 3, 4분기 내내 계속 올라갈 겁니다. 7% 되고 8% 되고 한국 또한 9%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정점 찍었다 어느 누구도 확신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계속 가팔라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영컬족들의 이자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7월달 1.75에서 지금 2.25가 이번에 된 거잖아요. 그게 모든 시장의 대출금리에 다 반영이 된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반영이 되는 건데 연말에 3.75가 되면 그냥 대략 계산했을 때 현재 수준의 1.75 대비했을 때 두 배가 되는 거죠. 대출이자 금리 지금 예를 들어 한 4% 보고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연말 되면 한 6% 정도 부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4%대 대출이자 부담으로 예를 들어서 200만원 냈다고 치면 연말 되면 6%로 300만원 내는 거죠. 대출이자 월 100만원씩 더 내면 사는 게 괜찮을까요? 별일 없을까요? 아니죠. 상상을 채우라는 대충격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올해 연말로 이게 상황이 최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년이 되면 내년에는 또 내년에 몫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부담이 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들을 다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뭐 대비해야 되는 거죠.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아직 금리 올라갈 일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무도 그 사람들 말에 책임을 지라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반대로 저한테도 야 그럼 네가 책임질 수 있으라고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뭐 우려스러운 현실들이 점점 더 다가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금리까지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과 뭐 기업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두고 봐야죠. 점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요. 그동안에 무리하게 집을 샀던 이들이 다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 저도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게 집이 한때 2억 3억 하던 걸 집값이 7억 8억 됐다고 그걸 덜컥 3, 4억을 대출해서 샀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대세 상승기니 지금이라도 안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개소리에 넘어가서 덜컥 샀던 이들이 대거 몰락하고 궁지에 놓이는 거죠. 이게 닥친 예실입니다. 상승을 저으라는 대충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최후금리가 6%대입니다. 근데 이게 8%대까지 간다라고 하죠. 9%대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승을 저으라는 대충격인 거죠. 과거를 생각해보면 IMF 직구에 우리는 대출금리가 10%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로 되돌아가는 거죠. 카드를 쓰면 16%, 17%, 18% 이자를 내는 거죠. 그때는 그게 당연했고 지금은 지금의 저금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언제든지 상황은 변하는 거다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냥 두고 보고 별일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가는 인생의 송두리째에 다 뼈 아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 7%, 시형대출금리 9%, 10%가 올 거다라는 거죠. 주담대 8%, 시형대출 10% 시대가 연내 올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 지금 언론에서는 그나마 주택담보대출금리 7%, 시형대출 9%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8%, 시형대출 10%대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제 대출로 뭔가를 하는 걸 지워야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아예 빚을 낸다는 생각 자체를 발상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견딜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절대로 괜찮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쉽게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석출할 거다라고 합니다. 한계기업의 비중이 지금 16%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2019년에 12%였다고 합니다. 대략 4%가량이 있는 건데요. 한계기업들이 계속 지속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 못할 이자를, 원리금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견디고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들이 일정 부분 연장력 되고 무너지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국의 경제가 나아지고 그 가게들조차도 길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절대 쉬운 얘기도 아니고 막막하지도 않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를 저렇게 가파르게 올리는데 물가 오른 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의 정부에 이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했더니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유선열 정부가 황제에 노리했다라는 그 말에 저를 공격하고 또 물가 잠동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 그분들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인 거고 개개인이고 지금의 정부가 지금의 대통령이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거지 절대로 지금의 정부가 망해라 유선열 대통령이 개판처라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미우나 고우나 지금의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지금의 정부가 정부입니다. 좀 더 국민을 바라보고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요즘에 뉴스들의 댓글들을 보면 매우 험악합니다. 무슨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탄행 얘기도 나올 정도로 심각하죠. 그런데 그러한 엄중한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의 경제 부총리 마찬가지, 정부 관료들 마찬가지,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기업들, 재벌들, 범위세 깎아주는 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들, 다중채무자들 종국에 깎아주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들은 가짓고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세금을 깎아준들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대략 그보다 그보다 좀 세금을 아끼고 쓸데없는 지출들을 줄이고 어떻게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공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도 중산층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저렇게 경제를 내 버려 두고 대거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 수작이다라고 보는 거죠. 대거 민영화 시키고 재벌과 족벌가들에게 그냥 계열사 만들어가지고 공공기업들 민영화 시켜서 떠넘기고 그 재벌과 족벌가들이 평생 뚱뚱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끔 만들어주는데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한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지금의 정부와 지금의 여당이 뭐 야당 포함해서 좀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봐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금리 이자 부담이 가게나 기업에 큰 짐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